오늘 여러분은 여러분이 보시고 슬픈가 우선이 있다면 우리에게 소중해 주신 분들이고 정말 아시게 하신 분들 아시게 하신 분들 이거만큼은 그 당시에 매일 시험을 들어오고 왔기 위해서 그 당시에 이 상황을 보러 가십니까 이상호 연락주의 대답 다른 일을 잘 듣습니다 방송 좀 잘 들어 주십시오 철도도 녹색 과정에서 강한 색 있어요. 철도도 녹색과 색 향한 색 있어요. 야간의 접착세로. 이건 마치고. 막내. 나한테 빗집. 연구소의 구간을 줄을 받으며. 그래, 빅끼라고 얘기하네